장수하 본부장인데 참 왜 비채윤 씨만 밖으로 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대표님이랑 너무 달라 친딸이 아니라 그런 거 몰랐어요? 재훈이신 거? 아버지는 잘 계세요? 매우 아주 그냥 활력이 넘치셔 야,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식사도 아주 잘하시고 에너지 뿜, 뿜, 뿜셔요 좀 비채윤 회사 근처 CCTV 화면을 조사하는 중에 동일 인물인 듯한 사람이 포착되서요 신발이 동일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